종교개혁자 칼빈이 남긴 설교가 약 700편 정도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700편 설교 중에서 무려 160편에 해당하는 설교가 다 욕기를 본문으로 한 그런 설교였다 하는 사실에 저는 사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제네바에서 그가 목회했던 종교개혁의 한 복판에서 그는 이 욕기를 고난의 텍스트로 읽지 않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믿음의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보면서 확실히 욕기를 대하는 저의 눈과 칼빈의 눈은 달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뉴튼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알류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뉴튼에게 사과나무가 있었다면 오늘 제 설교를 위해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달걀과 우유와 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그것이 도움을 줬습니다. 무슨 말씀 있는 거 하니? 저는 그동안 욕기를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그 책의 주제고 또 내용이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밀가루가 케이크는 아니잖아요. 내가 왜 케이크를 놓고 그동안 밀가루 이야기만 했지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약간 뉴튼의 사과나무 비순무리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욕기는 고난에 대한 텍스트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텍스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 이 말씀을 내가 왜 못 봤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생각을 못 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욕을 설교 제목대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이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잘못된 교회의 교리 그 교회의 잘못된 도구마에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었을 때 그 길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계신 교도들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잘못된 도구마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욕이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욕의 믿음 욕이 인내하면서 잘 믿음을 지킨 것 같으세요? 욕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욕의 믿음은 욕의 인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소망 중에 지킨 것이 아니라 욕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독설들도 많아요. 항의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욕의 새 친구의 잘못된 도구마에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보다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체념하기보다는 분개하기도 합니다. 욕이 분개하고 의심 품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옳다!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욕의 그런 의심, 욕의 분개에 걸려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의 새 친구였습니다. 욕기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의 욕기의 80% 이상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홉 가지의 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새 친구와 이제 욕이 긴 얘기를 나눕니다. 세 번을 세 번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3, 4면 9, 아홉 가지의 긴 얘기인데 새 친구가 각각 다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욕과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결과가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하는 일,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봐라.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인과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욕은 이 엘리바스의 생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빌다시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는 마치 저울에다가 모든 걸 달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달아보자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을 테니까 이 정의의 잣대, 이 천칭에 너를 한번 올려놓고 보자. 여러분, 지금 욕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저울에 달려고 빌다스는 얘기하지만 욕은 그 빌다스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잘못된 도구마에 그의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권위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포도청 사또가 그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네가 뭘 알아? 천지를 자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라는 거죠. 빨리 머리를 조아려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무서운 논법입니다. 논쟁 위에 권위를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상대를 겁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얘기했으니까 소발의 얘기가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근사해 보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덧과 소발의 이야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TV나 방송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곤면하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바스처럼, 빌더처럼, 소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기 3장부터 37장의 내용은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와 빌덧과 소발의 얘기는 아주 뭔가 흥미롭거든요.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엘리바스야, 너와 내 두 친구 빌덧과 소발에 대해서 내가 화가 많이 난다. 내가 노한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서 그동안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욕은 때로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 분개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욕의 아내의 충고를 욕은 따르지 않습니다. 의문은 품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모든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고통스러운 역설이죠. 그것을 붙잡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고통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고 그러니까 넌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은 그래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치자.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욕은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나를 죽음을 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죽음이 욕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욕이 그럼 중재자를 좀 나한테 달라고 중재자를 요구합니다. 중재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욕의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반대 증거가 훨씬 차고 넘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잘못된 도구마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리고 욕의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의심과 붕괴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의 내면에 때로는 의심이 다 남아있고 분고화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옳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욕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욕이 하나님한테 직접 나타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새 친구와 욕의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길게 듣고 있던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조목조목 지금 욕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비천한 욕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럼 권리가 과연 있느냐? 없다라는 걸 설명해요. 너무 역설적이게도 이 장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초,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욕과 엘리후가 마지막에 앉아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않으실지 그걸 두고 욕과 엘리후가 보잘것없는 논쟁을 하는 그때 두 사람의 논쟁을 마치 삼켜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연과 함께 마지막에 욕과 엘리후가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기 1장, 2장, 욕기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1장, 2장에서 그 무대 뒤에서 보았던 욕기의 기원을 살짝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둥이 터진 겁니다. 사실로 그래요. 욕은 욕 자신도 모르게 우주적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에게 끝까지 그걸 안 가르쳐주세요. 욕기 1장,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욕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그렇게 위로하시면 좋잖아요. 욕아, 사실은 1장, 2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욕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욕에게 아주 거침없이 질문을 펼치시면서 몰아세웁니다. 너 이거 아느냐? 너 무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야.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대답해봐라. 내가 바다의 기초를 댈을 때 너 그 깊이를 쟀느냐? 우박의 창고를 네가 들어간 분 적이 있느냐? 천둥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달리는 말에 힘을 네가 주었더냐? 그 발에 갈 길을 네가 달았느냐? 막 이러면서 몰아붙여진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늠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 그게 욕기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욕을 놓고 사탄이 하나님과 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지키는 거, 그건 뭔가 다 콩콩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그 이기적인 이유가 모두 사라지면 그러면 인간은 믿음을 버릴 거야. 사탄이 자기 판돈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콩콩물, 떨어지는 게 없으면 그러면 믿음 없어질 거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품으신 믿음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욕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욕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욕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싸움과 시험의 이야기를 자꾸 고난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를 대하는 태도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비슷해요. 욕은 지금 고난의 위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욕처럼 극한적인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 믿음 지킨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처럼 믿음 지키기는 쉬워요.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욕처럼 믿음 지킨다는 것 이거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참 희한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번민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제일 필요한 순간은 믿기가 도저히 힘들 그 불가능한 순간에 거대한 홍수 앞에 아니 홍수가 온다고 했는데 수년간 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배우게 되고 다윗 10편, 22편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배워가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다윗의 10편, 22편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시험을 어찌 보면 장려하세요. 그래서 저는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했던 복음은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끝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기 1장, 2장 아니, 욕에게 고통이 허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리고 욕이 아주 강한 어조로 외치는데도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결코 욕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욕기 1장, 2장에서 사실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욕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비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밀가루까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케이크는 정말 모르겠어요. 고난은 분명한데 믿음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남거든요. 욕의 믿음이 커서 믿음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인내 중에, 소망 중에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의 세계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욕이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인 줄 아시는데요. 사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는 신학적인 영화예요. 욕기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다시 가서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살레에르가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고민하죠. 번뇌하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괴상망측한 모차르트.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재적인 능력을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영화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 영화가 다 끝나면 살레에르의 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얼굴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걸어 나가면서 악보를 던지면서 구원을 외치잖아요.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하.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발한 대륙이면서도 굶주림이 가장 심한 대륙이에요. 반면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의 부근에 있는 그 지역. 가장 비기독교적인 지역인데 가장 부유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나타난 엘리오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욕기 1장, 2장의 내용을 욕 자체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안 알려주시고 이야기가 끝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왜 그 아들 이삭은 모호하게 산 꼭대기에서 묶여야 되죠? 이삭 생각이 많았겠죠. 욕도 생각이 많았겠죠.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은 딱딱 떨어지는 얘기지만 진짜 믿음의 얘기는 이거는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문제 해결하겠다, 문제 끝? 그건 종교고요. 구탐판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 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고. 보금이란 신비로움 가운데 문제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달걀과 밀가루였는데 이게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야기를 재료로 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욕창 걸린 얘기고 분명히 귀하장으로 긁은 얘기인데 분명히 이삭의 의심 얘기고 아브라함의 초조함 이야기가 재료인데 완전히 다른 믿음의 이야기가 완성돼요. 통화처럼. 그래서 세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마. 꼭 참아. 잘 견뎌. 그런데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안아주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고 났더니 슬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물을 말이 없어졌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 뵈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 가장 바보 같은 학생도 낙채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눈물과 슬픔의 재료들이 아름답게 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은 밀가루 뿐이라니까요. 케이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욕기는 고난의 텍스트가 아니라 믿음의 텍스트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엘리바스야, 빌닭과 소발 내가 너희가 나를 가르쳐서 한 말 그거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폴란드의 신 심브로스카라는 분이 있는데 여류 시인이신데 이분이 쓰신 시 중에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가 있어요. 한 세 페이지 정도 되는 긴 시고 또 다른 한 시가 생일이라는 제목의 이것도 역시 긴 시인데요. 제가 그냥 임의로 이 두 시를 제 마음대로 섞어서 자르고 버리고 붙여서 제 마음대로 한번 각색해서 욕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38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막 욕을 세워놓고 막 물으시잖아요. 달리는 말의 힘을 네가 줬느냐 너 우박 창고에 가봤느냐 천둥의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막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그냥 나타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왔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고 입을 닫는다고요. 그러나 저는 욕을 대신해서 이렇게 욱조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이 욕에게도 마음속에 메맬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인 걸까요 나머지 다른 이들 다 제쳐주고 오직 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들의 둥지가 아닌 왜 사람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비늘이 아닌 피부인가요 왜 잎사귀 가는 얼굴로 태양을 바라보게 하셨나요 무슨 이유로 이 지구에 착륙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천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나무와 풀이 아닌 걸까요 무슨 사연으로 단단한 뼈와 뜨거운 피를 가졌을까요 나 자신을 나로 채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필 천년 전도 아니고 백년 전도 아니고 지금 지구 반대편도 아닌 바로 이곳에 앉아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런 독백을 읍졸어야 되는 걸까요 해바라기, 개구리, 기러기, 산들바람 이것들은 모두 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버지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왜 제게 주어진 것인가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미쳐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혼동하기 일수랍니다 촉박한 여행길이라 길가의 조그만 꽃들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우셨나요 무심한 듯 세심하고 당당한 듯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다가 영원히 사라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조바심을 내셨나요 전 이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만을 읍졸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줘요 신비롭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요배 믿음이 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기를 거신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렇게 욕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율법을 복음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빌닷의 논리로 소발의 논리로 엘리바스의 논리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옥죄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엘리바스야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너희들 나를 가르켜 한 말이 옳지 못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다시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고마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지켜나갈 믿음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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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